이 2,605표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에게 추가된 득표수는 종로구의 관외 사전투표 의 경우에 2,605표를 투입한 거죠. 2,605표를 투입했는데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게 비례가 아니고 지역관외 모두가 관외입니다. 지역관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역관외. 지역관외인데 2,605표를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2,605표를 투입한 것이고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비례대표는 2,894표를 투입하고 2,894표를 받았는데 5,499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기를 했고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더불당 후보가 원래는 3,424표를 관외 사전투표에서 받았는데 5,929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기를 했는데 그걸 여러분 딱 조사를 해보니까 관외 사전투표에서 지역구에서 뻥튀기한 투표자 수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 투입한 투표자 수가 일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놀라운 결과를 2,605표를 투입한 거죠. 그래서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해당 당일 투표의 조작규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역구의 조작규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조작한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거의 동일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난 10년간 조작 프로그램을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역대 선거에 모두 다 조작을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다만 3장당 1장을 훔칠 건지 위조 투표자를 만들 건지 4장당 1장을 만들 것이만 결정했지 조작하는 방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선거를 조작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왼쪽이 지역구입니다. 최재형과 곽상은이 맞붙은 데고 여러분들 여기는 뭔가 아니까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 후보에게 더해진 가짜표를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조작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3장당 1장을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역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 투표지 총 개수가 11634표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과의 이름 더해준 선관위 위조 투표지 개수가 11758표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관외 사전투표에서 지역구에 이름들 더해준 위조 투표지 개수가 2605표입니다. 비례대표에서 더해준 표수가 2605표입니다. 이 더해준 행위주체는 선관위입니다. 제외국민투표에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선관위 위조 투표지 개수가 224표입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준 표수가 348표입니다. 약간 차이가 나죠.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전부입니다.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775표입니다. 비례대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준 청운 효자동의 위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775표입니다. 똑같습니다. 523 523 145 145 473 473 동일하게 조작한 겁니다. 동일하게.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를 불문하고 똑같은 표수만큼을 여러분들 그냥 더해준 겁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투표에서 여러분 사용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뭡니까. 비례대표 그대로 여러분들 재현한 겁니다. 차이는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표수가 4대6으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더해준 표를 받는 대상만 달라졌지. 위조 투표지를 재조 생산 배분하는 과정은 동일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2605표를 투입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그냥 조작을 지역구 선거 수준에 그대로 맞춰서 그냥 때려 박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그럼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조작했을까 보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청문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은 지역구에서 위조투표에 대해 주는 거나 비례대표에 대해 위조투표에 대해 주는 거나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무슨 280만 표 300만 표 정도의 비례대표 위조투표지가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거시적인 것이고 지금 저를 보시면 굉장히 마이크로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소위 득표소 조작이 어떤 식으로 실행에 옮겨졌는지를 대표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고 받으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도 이렇게 꼭 같을 줄 몰랐 습니다. 관내 사전표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냥 표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국외 부재자 투표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백한 24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아마 이 가짜표만 차이가 나는 가짜표 총수 차이만큼만 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증거물인 겁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하니까 선거 조작범들이 조작을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조작했는 데까지 우리가 다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차원의 이런 조작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당일 투표 조작했던 대로 그냥 닥치고 비례대표를 도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너무나 명쾌하게 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들은 정말 제가 이제 제야 전문가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제가 완전히 이해가 돼야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관외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똑같네 어떻게 2605표를 다 투입하지 이제 애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2605표를 다 투입하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런 딱 비교해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머리가 골치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역구의 여러분들 조작했던 그대로 방식을 비례대표에도 그대로 동일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세 장당 한 장을 훔치는 방식으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구나라는 부분을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는 완벽한 쌍둥이 조작이었다. 선거기술자들의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을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